나 박윤데비야! 정희는 죽었다! 정희야! 고등학생! 돌아야 돼? 실패를 안 했어요. 미안해. 정희야! 페어플레이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인가? 권장드립니다. 머리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나도. 너 멋있어. 잘생겼다. 고마워. 멋있다. 멋있다. 아휴, 더 멋있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상윤혁. 상윤혁이요? 상윤혁이요? 진짜. 아휴. 됐어. 이용대 스타. 아휴. 지휘 지휘, 지휘 줘. 게임 끝! 나 윤해강이야. 아따, 반응 보소. 꺼져. 라켓. 라켓. 소년단. 아휴.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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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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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라켓소년단. 김강훈. 이지환. 상준상. 송상현. 최현욱. 이재희는. 제1회 라켓소년단 예능 체육대회를 맞이하여 단합과 화합 우정과 승리의 의지 속에 최선을 다해 페어플레이 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회 라켓소년단 예능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명 정하기. 오케이. 직후부터 하자고 했고. 하자고 했고. 직후부터 하자고 했고. 오. 참. 후. 일. 팀명. 첫 줄 소년 다 볼게요. 누가 색깔인데? 이기겠다, 우리가. 네. 안 오긴 해. 네. 자, A팀. 저희는 용. 강. 한. 팀이에요. 그런 거야? 자, 그럼 B팀. 아. 아 진짜. 우리는. 지원해. 보디가드. 아니 이거 말하고 해줘야지. 보디가드. 랜덤, 락켓, 배드민턴. 여기 1번부터 4번까지가 있는데. 모르는군요. 저는 1번. 후회 없습니까? 후회 없습니다. 진짜? 윤혜강은 1번입니다. 아, 오케이. 그럼 1번. 나는 1번이야. 막 그 탁구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겠지? 나쁘다. 오, 뭐야, 뭐야. 이게 뭐가 나쁘지 않아. 전 4번 하겠습니다. 4번. 집에 가져가고 싶다. 괜찮네. 화이팅이랑. 이거 외교자랑. 땀.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이거? 3번. 3번. 네. 2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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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이 달라가요?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여러분, 부수비행선 아닌가요? 야, 나는 손잡이도 없어. 오. 자, 팀장님. 부럽다. 아, 7년만 젊었더라면. 오, 감사합니다. 자, 누가 서브권을 가져가실지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안나현진과 가위바위보. 나오세요. 나오세요. 변욱아, 보여줘. 파이팅. 너 마트 형이야. 자, 가자. 아웃이지. 왜, 왜, 왜. 라인에 걸쳤잖아. 아, 인, 인. 이거 처음 연습. 아, 연수 없어요. 아, 어디서 지금. 야, 드론이. 안 돼요. 야. 이건 이거 할 수 있잖아. 봐줄게요, 좀. 오, 드론, 드론. 난 이게 경기가 되는 게 이익인 것 같아. 뭐야, 뭐야. 김광훈. 너 이길 수 없어. 할 수 있게. 파이팅. 파이팅. 오, 푸시 푸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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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잘했어. 야, 형인데. 아, 이거 이겨야 돼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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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프겠다. 괜찮아? 김재현. 이겼어. 잘했어. 자, 첫 번째. 용감한 팀 승리. 이러면. 형들 누가.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 두 번째 선수 입장. 아, 탕탕일 것 같아. 진짜로? 아, 잠시만. 저 예능 아니고 다큐로 갑니다. 나 비행접지야. 저 예능 아니고 다큐로 갑니다. 나 박윤남이 누군지 보여줄게. 접니다. 에이스. 1대1. 바로 1점. 어,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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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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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남이야. 내 대선. 나야. 나 윤혜강이야. 어, 이거 넘어갔어요. 네트, 네트. 넘어갔어요. 돌려봐, 돌려봐. 아, 심판 좀. 자, 자, 자. 자,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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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메라. 이거 심판 매수했다. 그러네. 매수했네. 집중해. 오. 아, 나이스. 아우. 이건 이겼다. 느낌이 온다. 아, 이거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자. 두. 어이, 두. 매수를 하다 말았어. 아.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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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솔직하게 하자. 솔직하게 하자. 나 이거 다. 나 이거 다. 정의는 죽었다. 지원의 보디가드 팀 승리. 오. 예. 자, 마지막 선수 입장. 이 점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다. 아, 이거 어떻게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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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어떻게. 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부탁드립니다. 아,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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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여기로 들어왔어.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어. 오케이, 인정. 점수는 심판 마음대로. 스매시. 아니, 언니 잘했나? 아, 나. 푸쉬인데도 스매시. 더 불귀한 것 같은데? 오. 아. 아직 안 끝났다. 오. 아. 야, 돼.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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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재인아. 아, 재인아. 아, 괜찮아, 지원아. 미안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 초성이 같아가지고. 자, 최대. 지원할 수 있어? 아. 아. 이기고 싶어?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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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진짜로 하는 거다. 알았어, 진지하게 할게. 헤엄. 또. 또. 아웃. 아웃. 히시를 이렇게. 진짜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와. 마지막 경기는. 지원의 보디가디 팀이 승리했습니다. 날아라 비행 접시. 재밌다. 야, 이걸로 거기까지 갔어. 오우. 너 이걸 어떻게 했어? 철가방, 퀴즈, 업그레이드 한번 봐볼게요 아 이거를 너무 잘 보여요 아? 너무 잘 보여요 왜? 난 너무 알 것 같아 나 알겠다 자! 누구 찾을까? 너? 나 할래? 이 오빠가 갑자기 상황극해 아 이거 진짜 어려워 뭘까? 촬영하니 내가 연기하는 것 같다 바로 시작하면 좋아해? 정답 정답 줄넘기? 난 카메라 말할 뻔했는데 줄넘기래 정답입니까? 맞습니다 세윤이 애장템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이렇게 허무하게?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처음 나 못 봤어 이건 어려울 수도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난 이거 처음 봤을 때 몰랐어 너무 쉬운 거 안 나올 거야 카메라! 그건 정답 정확하게 봤는데 뭔지 모르겠어 정답 충전기? 아니야 정답 고추 그냥 열어놔도 모를 것 같은데 뭐야 그게? 안 보여 정답은? 정답은? 호루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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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윤담의 동체시력이야 오! 진짜네 그것은 본방사수 잘 봐 이거 내가 딱 3초만 보여줄게 3초 3초나 보여줘? 0.3초? 뭐야 자 하나 둘 뭐야 무슨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였어 동그라미 포켓볼이야 라스트 나 좀 길게 보여줄게 하나 셋 눈알젤리 아니야? 눈알젤리가 여기서 왜 나와? 하나 둘 셋 전 눈알젤리 눈알젤리 땡땡 정답은? 그립독 아 넷플릭스구나 넷플릭스 근데 이건 진짜 너네들의 눈이 중요해 어려운 거구나 레딩 아 아 아 아 아 하나 둘 하나 너 집중해 이거 승부야? 골뱅이처럼 맞아 나도 세번 아니야 갈게 넷플릭스 한 번만 더 보여줄래? 아 긴장해 어 이거야말로 고구마다 꿀고구마 꿀고구마 정답 꿀고구마 드실래요? 맛있게 드세요 사실 그 지역도 얘기해줬어야 돼 해남 해남 꿀고구마 아 아 아 잠깐만 이거는 저희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좀 가릴까? 우리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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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와 우와 정답 수미동헌이 트리플 세븐 목걸이 정답 확실하십니까? 트리플 세븐 정답 정답 나에게 주어지는 학교 목걸이 정답 외치면 돼요? 신명을 외치자 안돼 왜 신명 지현의 보라가드 자 조심해 용강한 트로피 탈락 자 하나 둘 지현의 보라가드 사탕 탈락 마지막 그게 뭐야? 용강한 용강한 트리플 봉지 자 마지막 정말 길게 하나 둘 지현이 보디가드 보디가드 셔틀콕 깃털 셔틀콕 깃털 깃털 정답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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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 우아 이번 라운드는 지현의 보디가드 승리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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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플릭스 배 라켓소년단 체육대회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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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고 있지? 우리 분말해야 돼 보여주자 실력까지 할 때가 되겠다 극한 레이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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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помощ지 제가 술 마시러 드릴게요. 아 맞네. 자! 아 여기 좋네. 아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아 최현욱, 손상현, 탕준상, 이재인, 이지원, 김강훈. 예! 우리 말이 생각보다 빠르네. 따단아 진짜 가는 거야? 대회 3일 전인데? 서울에 자전 perquè Fortnite가 Bom行иpanene. 안 verr removed. 딴 자리도 났다고 하던데? 뭔 자리? 콘서트 XXX장이. 나라도 고 reflected. 그치? 너라도? 야 너랑 나를器 똑같은 사람... 저야 알죠? 여자친구 콘서트. 세 번째 아 아 여자친구 콘서트 맨 앞자리 아 맞아 여자친구 콘서트 맨 앞자리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거 아세요? 세윤이 라커치님 판박인 거 둘 다 X X 여자친구 콘서트 여자친구 콘서트 타고 있어야지 여기 타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아요 나는 대선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다시 한 번 잘 웃지도 않은데 잘 울지도 않아 야 우리 팀 좋아 8번 재직하자. 왔는데 문제를 못 따라오거든요. 제일 먼저 왔는데. 둘 다 잘 웃지도 않는데 절대 울지도 않는다는 거. 야! 너희들 중에 누가 제일 잘해? 잘해봤자겠지. 뭔 맘인진 알겠는디 문담이상 전국대의 XXXXX 왔는디요. 전국대의 개인전 8강. 전국대의 개인전 8강. 나 오리발 압수래. 무조건 오리발. 전국대의 개인전 8강까지 갔는디요. 저는 단식 8강. 아 있잖아. 초딩 때의 그랜드슬램하고 갑자기 사라진 천재. 이걸 어떻게 알아? 일단 가자. 넷플릭스 잡지. 죄송합니다. 배드민턴 잡지? 배드민턴 6월호 잡지? 월간 배드민턴 잡지? 예스! 미션을 해야돼요. 미션을 해야돼요. 아니, 점프 점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점프 점프. 미션 컴퍼니. 바람 선자 있어요? 자유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우. 빠아. 빠아. 왜.. 바대기. 아 맞네. 왜? 아 뭐야? 팀킬을... 나 거부하냐? B! B! 아 맞다. 이건 내 거지? 아 인간대 진짜 백백 키드 이거 아니에요 미션 독학했습니다 하하 요즘에 이런 게 대세지 저는 카레 잘 먹었어요 백종원 카레 별거 아닌데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준 카레 냄비에 햄버거 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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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했다 우와 씨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4번 야왕 3번 아 맞아요 나왕 3번 3부인꺼 3부인꺼 3부인꺼야? 원래 3부인꺼 아니야? 1부인꺼 하나 2부인꺼 하나 2부인꺼 하나 뭔 소리야 3부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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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8부인꺼? 3부인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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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문제 2점 2점 마지막 문제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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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월세 어떻게 하실거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못하구요 이 ...데어집 밀린 입에 오늘 안으로 안나오면 집 내놔요 나 이거 험팔게 나 이거 험팔게 나 한번대 한 번만 다 할게요 아... 아씨 이윤이 너 이제 3부인꺼 2달 2달 4달 밀린 월세 3달치 4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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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4개월치 밀린 200 오늘 안으로 안 넣으면 짐 내놔요? 아니 월급 들어왔거든요 아니요 전 대본이 바삭하게 익혀있어서 나쁘지 않은 저도요 감독님 문제 하나만 맞혔으면 끝났어요 너무 좋아하실 거 같아요 승자 진단은 승자 승자 용감한 팀입니다 미션 땅땅끼 첫 번째 선수 입장 파이팅 1번부터 1번부터 긴장해 파이팅 하나 둘 어디 가? 어디 가세요? 돌아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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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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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 좀 해주세요 아니 오 너 조심해 오 오 금방 왔어요 오 오 오 금방 왔어요 선발보면 안 돼요 선발보면 안 돼요? 선발보면 안 돼요 오케이 오 나 진짜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을 거 같아 이야 뒤꿈치 우수하수했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라켓소년단을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자꾸 혼자 하지마 라켓소년단 재선창하겠습니다 라켓소년단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오 오 오 오 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라켓소년단을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에피션 성공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오 오 안 밟았어 안 밟았어 1번 1번 오 오 오 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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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1번 한 발 아 잠깐만 가버려 잠깐만 오 달맞다 댔는데 아 아 역시 소개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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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하 하 돌아야 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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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gresses 하 하 제가 먼저 가졌어요, 어? 어차피 아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 잠깐만 잠깐만 지원이 지원이 1번도 탄가? 오케이 너무 좋았어 김상녕 배우님이 하시는 느낌으로 그래 얘들아 우리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알겠소 알겠소 알겠어 네 미션 성공 난 못ąt AMD 난 준승해서 용 먹기 싫은데? 무조건 이길 거야 난 준우승에서 욕먹기 싫은데? 무조건 이길 거야 미션 성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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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지는 거 아니야? 깜짝이야 진짜? 아유 아유 미션을 맞춰야 될까요? 미션 성공! 아 약간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아. 이지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장 지구 하나뿐인 사생활에서 태어난 원형 얼굴을 갖고 있는 여자이다. 오케이! 미션 성공! 한 명씩. 한 명씩. 먼저 해. 야 진짜 무거워. 벽돌이다 벽돌이다 벽돌. 진짜 무거워. 벽돌이다 벽돌. 필기구 이런 거 아니겠지? 헐! 우와! 우와! 대박. 과자 이런 거 나오면 약간. 빵빵한 사운드로 넷플릭스 함께 즐겨주실 거죠? 먼저. See you on 넷플릭스. 우와! 잊지 말라.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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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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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득. 뭐예요 그게? 끝난 줄 아셨죠? 동심의 세계는 끝이 없답니다. 선물 입장을 외쳐주세요. 선물 입장이요? 저희 옛 친구들의 입장이요? 우와! 선물 입장!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내려놔 내려놔. 선물 입장. 왜 이런 거 잘 못해. 뭐야 뭐야 뭐야. 코인? 아니야.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의의 경쟁을 잘 펼쳐주셨습니다. 튼튼한 몸에 튼튼한 정신이 뒤뜨나는 것을 깨닫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제 1회 라켓소년단 예능체육대회에 임해주신 모두에게 진심어린 칭찬과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라켓소년단에도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네. 네. 다 같이 하자요? 어. 다 같이 하자고.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Z1 넷플릭스. Z1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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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했어.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 옳场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영상도 많이 줄 거 알지? 팝을 말하지 못해요 안돼. 아이쇼 Türkmann 많이 엄마 czy me 또 바로 케이로를 찾아오는 중 아버지 자연스러운 집단 스토퍼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